이 금카들이 굉장히 많이 이득시장에 쌓여갈 거라는 거 아니야. 지금이 기회일 것 같아서 여러분들 올금으로다가 한번 가보려고 해요. 야 우리 팀 개빠르다 진짜. 야 씨야 무슨 육상부여. 자 여러분들 광고 조금만 하고 갈게요. 예 죄송합니다. 11월 16일부터 호봉대리 사전 예약 받고 있습니다. 금액은 무려 할인가 4만 5천 원이고요. 사전 예약이 끝나면 금액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빠른 문의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원하는 시간 타임에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 시간 타임이 차면 못 들어오시니까 빠른 문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영상을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1조 5천억에 올금 갈라고 하거든. 내가 쓱 한번 봤는데 요게 나왔던마. 22NG, 22KB. 그러면 뭐야. 요 금카들이 굉장히 많이 이득시장에 쌓여갈 거라는 거 아니야. 지금이 기회일 것 같아서 여러분들. 올금으로다가 한번 가볼라고 해요. 쓱 한번 요거 지금 사놨거든. 요 두 형님이 약간 양발이란 말이야. 요 두 형님이 양발이야. 일단 요 두 형님을 일단은 쓱 가지고 시작을 할 건데. 일단 스쿼드 메이크업 한번 가볼까? 일단 딱 해가지고. 22NG로도 하다가 가볼라고. 아 근데 분격수 가고 쓸만한 거 없나? 좀 싼 거 사야 되는데. 1조 정도. 184. 오? 괜찮은데? 괜찮은데? Y로 가자. Y가 왔다. 일단 Y로 한번 걸고. 나름 사면 되니까. Y가 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아까 엘랑가 있잖아. 엘랑가를 봐가지고. 이런 거야. 이게. 의상. 수람. 어? 수람이 있는데? 수람으로 간다. 너로 가냐. 근데 왜 돈이 이렇게 비싸냐 이들이? 미들지는 좀 싼 걸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냥 미들지는 넣을까? 수비랑 살짝 아쉽긴 한데. 여기가 우선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수비기 나 지금 싼 거 사면 되니까. 솔렛 너 뭔데? 너 달리기 빨라야 돼 제발. 어? 빠른 것 같은데 얘? 어? 야 솔렛 너 한번 들어가 봐봐. 뭐야? 히키 형 뭐야? 히키 형 양발인데? 뭐야 이거? 히키 형 개졌네. 에런 히키 형님 가자 히키 형님. 뭐야 이 형 왜 이렇게 싸? 어 이 형 뭐라고 그랬다. 너 양발이다. 힝 히키 형님. 혼빵 힝 힝힝 힝힝 힝贝 힝 힝힝 힝힝 안 edel ilsmalt 가자 그래요 어찌 됐건 올금 마쳐버렸습니다 올금 올금이에요 올금 간지 나쥬? 올금입니다 가성비로 요구 34시간 다 맞출수 있는데 1조 8,800억이면 요고 가성비인가 싶기도한데 일단 이뻐 이뻐 일단 이쁘잖아 앞에 깔맞춤해버리고 22NG로다가 바로 출정식 한번 들어가 봅니다 가자. 엘란가 빠르지. 졸라 빠르잖아. 우리 팀 존나 빨라. 영건들이여가지고. 개빨라 우리 팀. 영건들이잖아 영건들. 야 야 야 와이. 와! 와이 머리로 갖다가 그냥 툭 올려놓고 그냥 지 혼자. 와 성대방도 지 혼자 한 오이 부르잖아. 지 혼자 타네. 야 와이 혜인이가 자꾸 이상한데. 빠르잖아. 존네 빠르잖아. 엘란가 존네 빠르잖아. 개빠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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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야. 어디가. 그래. 존네 빠르다. 야 우리 팀 개빠르다 진짜. 야 씨야. 육상부유. 가자. 엘란가. 엘란가. 와이. 띠람. 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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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뭐야 이거. 그건 아니겠지. 포트폴롤. 원. 투. 포트폴롤. 사이드. 점을 주고. 스쳐주고. 아래 주고. 밀어주고. 이게 바로 루테레야 여러분들. 프랑스의 신성. 프랑스의 신성. 프랑스의 신성. 프랑스의 신성. 프랑스의 신성. 와이. 왜. 와이. 팀 진짜 좋은데. 오케이 일단. 3대1. 좋고. 게임이 재밌는데. 얘들이 빠릿빠릿하니까. 재밌네. 사이드 한 번 주고. 앞쪽 한 번 밀어주고. 뒤쪽 한 번 주고. 아래 주고. 뒤쪽 한 번 주고. 포트폴롤. 이쪽 주고. 주고. 와. 루테레 뭐야. 와. 뭐야. 이거 홀결 장난 아닌데. 뒤쪽 한 번 주고. 사이드 열어주고. 포트 한 번 치워주고. 시니스. 루테라. 루테라. 어. 세컨볼. 하하하하하하. 어휴 야. 근데 루테레가 약간 세컨볼 잘 받아먹네. 어. 나가시나요 혹시? 아 나가시는구나. 어. 삼성 깔끔했고. 이제 컴퐁 빠진 모습을 한 번 볼 수 있겠구만. 아. 다시 한 번 잡고. 넣어주고. 위에 주고. 깰끔. 컴퐁 빠져도 좋잖아. 어. 컴퐁 빠져도 좋잖아. 크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올려주나? 어! 어얼? 어허하하하하하하. 이거 뭐야. 뭐야. 아야 몸부러? 몸부러다와. 가자. 오키를 빨라. 가자. 이양건들. 빨리 달라. 여기 죽어. 시니스테라 시니스테라까지 득점 줬고요. 좋아. 시니스테라 거의 뭐 양발이 비니시우스 같아. 팀이 전혀 안 불린다. 상대왕 팀 개 좋은데.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 저의 팀을 한 번 써봤고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여기만 조금 바뀌어주면 좋을 거 같아. 수치치가 살짝 진짜 수치스러워. 돈 좀 있으신 분들 여러분들. 제이컵 포배관룡도 넣어놓으면 이 팀 진짜 좋은 거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살짝 아쉬워요. 솔직히 말하면 Y가 별로 해주는 게 없어. 루테르는 좋은데 Y가 별로 해주는 게 없어가지고 요 자리에도 저는 이제 하무스 형님 있잖아요. 하무스 형님. 하무스 형님 살짝 영입을 조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무스 형님. 혼이 좀 있으신 분들이다. 그러면 흡이차 있잖아요. 흡이차 저기 요거 CF에 들어가면 돈 있으신 형님들. 있으신 형님들 부자 형님들은 흡이차 형님 요형님 정도 CF에다가 들어가도 기가 막힐 것 같아. 예 아무튼 여러분들 신선하게 올금타로 1조 5천억까지 마친 것 같은데 일단 무당같이 올랐네요. 일단 여러분들 한 번 써보시고 한 번 이 팀이 매력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 번 써보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